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망치살인마라는 무서운 랩을 할 건데요 오늘 리아랑 한지랑 할 거에요 이의 맨 로블록스 이의 맨 로블록스 이의 맨 로블록스 오늘은 어떤 무서운 망치맨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망치맨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니까 이번엔 여러분들 망치맨 새로운 버전이라는 거 우와 재밌겠다 엄청 재밌어 맵은 학교다 스쿨스쿨 컴퓨터를 총 3대를 해킹해서 나가는 맵이에요 간단하죠? 아 나는 3년 남아야 돼요 민혜민이 망치맨이다 아니야 진짜? 망치맨의 스킬은 Q를 누르면 빠르게 달리는 거구나 봐주지 말고 해야겠다 봐줘요 망치망치망치 망치 친구들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망치맨이 다가가고 있어요 빠르게 미킹이에요 만에 무서워 무서워 그 망치맨님 네 망치맨님 Persian 한 번만 봐주세요 싫어 어 무척어요 오지마 너 해킹해서 나가려고 그랬지 안요 안요 따라와 이건 안요 오늘부터 너는 나의 귀여운 펫? 으으 산책시켜줄게 에에에에 어렸다 친구를 여기다 놓으면 점점 얼어서 점점 서서히 죽을거에요 아니 아니야 나 왜 그쳐 사람 잡아요 아니야 아니야 널 왜 여기 걸려있어 으아 아니야 거기서라 너 너 친구를 살려줬지 어 들어가 너 따라와 어어 니네 뭐야 친구들끼리 유지가 좋다 이거야 beraber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으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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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안되겠다 안 outro 친구들끼리 의리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질투나는걸 점점 서서히 넌 죽어가는게좋을 꺼 응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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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왔네 뭐야? 괜찮아? 오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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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컴퓨터 하나 해킹한거야? 아니 친구가 나갔어 게임을 친구가 나갔다 해 게임을 둘사람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겨줬어 자 좋았어 잠깐만 니 아예 너 걸려있는거야? 단지만 남았네 따라와 안돼 나도 잡혔어 따라와 게임 끝났다구 너네들은 탈출할 수 없어 안돼 됐다 친구들을 모두 다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안돼 올 때 메로나 와 이번에는 내가 도망치농 하고싶다 와 재밌네 망치면 너 안거래도 사람이 더 들어와서 도망치는건 걸릴거 같아 어때 어때 리아 재밌지? 너무 아파 이게 바로 어? 이게 외네 로블록스 로블록스 에서만 볼 수 있는거라고 에서 Power 망치면이 살아inas기 위해서 운동 중이라고 휘흥 너 완전 운전 너 완전 운동 잘한다 자 이번에는 망치맨한테 잘 피해보자 Q를 누르면 투명이 되니까 그걸 잘 이용해보라고 누가 망치맨이 될 것인가 좋아 나 서바이벌이야 자 여러분들 해킹을 해서 망치맨한테 벗어나야 돼요 누가 망치맨이야 여기 이번 맵은 연구실이래 리에 너 망치맨이지? 아니요 근데 저기는 다른 사람들 어 망치맨이다 망치맨이다 망치맨이 처음으로 무슨 소리 들었어요? 저 빨간색 빛이 망치맨이에요 떨려 심정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 망치맨이 리아야 리아 유아 냐 너가 망치맨이었어? 망치맨이야 망치맨 그런데 도망가야 돼 빨리 들이키셨어 어 어? 저거 틀리면 어떡해 틀리면 위치가 보인다고 해킹하다가 잘못 누르면은 위치가 보여요 자 해킹이? 해볼게요 아 아 이거 놓쳐요 도망가 도망가 왔다 왔다 망치근이 왔어 우리 위치를 보고 왔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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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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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들 망치근이 망치를 들고 쫌 참아요 왜? 리아가 나를 복술하고 끄고 가고 있어 리아가 산책시켜주네 어? 내가 이 녀석의 시선을 돌릴 테니까 빨리 이 틈에 컴퓨터를 컴퓨터를 부탁해 그리고 큐 수명 스킬이 있으니까 잘 사용하자 은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 무서워 뭐야 뭔데 아니 아 나 블랙큐로 누르고 은신을 했는데 안돼 단지야 너 얼려진 거야? 나는 아 아 오 고워 얼음을 대고 말거야 걱정하지마 안돼 녀석이 대기하고 있어 단지야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 마세요 어 나 얼리고 있는데 망치로 얼린 것도 못 질러서 계속 때리고 있어 아아아아 어떡해 나 죽는다 안타까 안타까 니가 놓지 못해? 니가 놓지 못하냐고! 니 친구에게 장편 인사를 하시지? 야 맨날 나 죽을라면 말했어 니 친구랑 장편 인사를 하시지? 야 목줄을 그만 나한테 날 강아지처럼 산책시키고 있어 야 나 똘똘해 아 이러지마 말을 안들어 녀석이 가자 똘똘야 알리아야 이러지마 우리 어제 좋았잖아 어제 같이 김치찌개 먹었잖아 차가운 얼음상자 하나 들어가자 살려줘 헬프 안돼 헬프 아 헬프 헬프 어허프 단지야 너 살았어? 조용히 돌리니까 말이야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어디 컴퓨터가 있어 망치맨이 많이 화가 났나봐 말이 없어졌어 흐흐흐흐흐흐 어 망치맨 소리가 좀 야 무서워 나 숨어있을게 잠깐만 망치맨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 빨리 컴퓨터를 찾아야돼 빨리 오 누군가를 끌고 가는걸 봤어 오 나 너무 무서워 나도 빨리 여러분들 컴퓨터를 찾고 나가야돼요 아 내가 있는 곳에 컴퓨터가 있는데 어 그치그치 틀리면 안돼 어 알았어 진짜 틀리면 안돼 어 알았어 저기 누구 얼었단 말이야 빨리 알았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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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어 모르고 틀렸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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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틀렸는데 도망가면 되지 자 다시 다시 하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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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킹 아 모르고 틀렸다 망치맨 뚝 아 아 진짜 잉엄이 트롤이야 잉엄이 어딨어 나 걸고 도망갔어 차라리 저기 얼은 사람을 구해 알았어 지금 너가 잡히면 다 죽는거야 사람들 다 쓰러졌다고 어 내가 문을 열었어 얘들아 얘들아 문을 열면 뭐야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내가 해킹을 했어 오케이 알았어 이만 기다려 오이소 아아 좋았어 여기 출입문을 열고 나가야만 해요 단군을 단군을 단지아 너 단지아 너 아직 괜찮은거 맞지? 아니 안괜찮아 나 지금 이 녀석이 날 가지고 눌고 있어 뚝 단지아 도망쳐 뚝 도망칠 수 없어 정말 잔인 저기 정말 잔인한 장면을 보고 말았어 도망쳤어 우리 똘똘이 똘순이들에게 인사하도록 안녕 좀만 버텨 괜찮아 저기 유리관 안에만 안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빨리 도망쳐 어떻게 도망쳐 아아아아 아들아 일단 내가 문은 열어놔 열어놨어 그냥 나가 아니야 친구들을 구해야지 아니야 빨리 나가래 우리가 원하고 있어 우리 못나가 너 오면 끝나 그냥 게임해보라고 빨리 우리를 버리고 가라고 아니야 괜찮아 순찰하니까 빨리 일어나자마자 Q를 써 알겠어? 그거 써도 소원이 없어 이 녀석 고 인물이야 안돼겠고 이 녀석을 넣어야겠어 일로 해 여미는 빨리 도망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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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가 아니야 진짜야 우리 못구해 조금만 참아 못 구한다니까 난 자 일어나 못 일어나 왜 못 일어나 한참 남았어 일어나려면 가자 가자 따라와 뭐 따라오라며 그래 들어가 들어가? 그래 이대로 들어가기 좀 아쉬워졌어 아니야 지금 한 명은 나 부하고 갈거야 오케이 오케이 너 먼저 나가 있어 던져 그냥 나가 어 나가 어 잠깐만 나가 아 뚝 야 눈이 있었는데 왜 보여 아 아 한참 너 나갔니? 나 나갔어 이 배신자야 아 뚝 아 저사람이 패스트 임야맨이랬잖아 빨리 나가랬잖아 안 나갔어 그러게 여러분들 이제 저는 목숨을 잘 구하겠죠 제발 살려주세요 오케이 한번 살려주도록 하지 네 착한 곳에서 살거롱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키우 어떻게 쓰는거야? 40초밖에 남지 않았어 나도 몰라 괜찮아 나갈 수 있어 30초밖에 안 남았어 14초 29초 20초 openly 뭐야 문이 2개였어 15초 안 돼 뭐야 자음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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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로블럭스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이놈은 로블럭스